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두캠입니다 브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쇠입니다 토끼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사람이에요 엠레가 데려왔어요 친구 오늘은 저희가 2대 틱톡을 볼겁니다 그럼 어제가 2대죠? 혹시 아시나요? 이 라마단이나 2대에 대해서 3,4일동안 3,4일동안 무슬림 복장들도 팔아요 팔지 않을까? 터키도 옷을 많이 입나? 정천옷 말고 그냥 이쁜옷 축제니까? 강당당당당당 이슬람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인가 보다 한번도 경험을 안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아무나도 안해요 문화의 다양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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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 신람에서는 헤나는 하람이 아니죠 헤나 타투 헤나는 아무래도 괜찮죠 터키에서는 타투가 많아요 터키에서는 너무 편해요 오 마이갓! 이브가 왔어요 오 마이갓! 내가 너무 즐거웠어요 오 마이갓! 하나는 하루에 두번째 입니다 네 알을 directional 이브가 흥미 오 마이갓 tus 님은 이것이 그냥 카드 같은데?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만들듯이 이드 카드인 것 같아 저것도 하나 소장해보고싶다 귀여워 아 마스칫 온 이드 다들 신발 벗고 기도하니까 신발을 가져간 거네 뭐야 아 이거 그거야 이드 때 설날처럼 돈 받는데 똑같네 이드를 엄청 기다리겠다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한국에서 2년 살았으니까 저도 이드 느낌을 아빠한테 메세지 보냈어 이드니까 사진 찍어달라 라마덴 에디션 사진 찍어달라 이거 이쁘다 이거 술타 나멘 아닌가 보다 이게 술타 나멘 여기 또 터키 혹시 터키야 다시 가야되는데 오 오 근데 이거 이쁘다 멋있다 이거 진짜 나 검은색 좋아하는데 안그래도 이슬람 이슬람 입은 옷들이 진짜 이쁜게 많다 아 그니까요 검은색 입고 홍대에 돌아다는데 아 이쁜데 이건 되게 이쁘다 이건 말레이시아 마지막으로 아 시스테 아 아 아 진짜 축제인가 보다 이 정도 2, 2, 3 응 글씨 이쁘다 응 아주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준비 많이 안 하니까 전 갑자기 놀랐어요 나라마다 문과 엄청 다른데 나라 사람들은 그냥 집 청소만 할 뿐 하하하하 집 청소 혹시 사람들 올 수 있으니까 아 애들 빨리빨리 크네 형 아드님도 빨리빨리 크네 하하하하 오늘 남자애는 완전히 어른댓는데 나라보다 더 덮었어 이게 좋다 아 이때 1년에 한 번씩 가족사진을 찍고 보니까 맞아요 꼬마애기도 다 깠어 쟤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가족이 이렇게 생길까 하하하하 뭐야 이거 되게 이쁘다 헤나 헤나 타투 아닌가 오 오 이쁘다 오 아까워 근데 저거 한 번 해보고 싶다 진짜 이쁘다 아 근데 이 무슬림 국가사람들이 예술성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글씨도 진짜 이쁘겠어요 아니 저도 문신이 없거든요 헤나 타투 같은 건 지워지는 거 맞아 맞아 타투는 안 지워지니까 아 타투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저는 후회할 것 같아서 아무튼 너 엄마한테 맞아요 할머니랑 케이지인가 케이지 이제 못 받아들이 맛있겠다 초콜릿 초콜릿인데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진격에 관해 진격에 관해 진격에 관해 에렌 예가인데? 리카사한테 시점 시원하네 맛있겠다 피자에요? 응 아닌가? 피자 비슷한 것 같은데 피자 아닌데 진짜 낙타야? 아니지? 여기 어디야? 모스날색인가? 여기 터키야? 아니아니 아사베저 모스날색 아 그런 데인 것 같다 와 맛있겠다 근데 생김새가 좀 터키 터키 사람들은 좀 비슷하게 되네요 아 가고 싶다 그 이거는 진짜 축제다 대축제다 휘네페이나 바클라웨이인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축제가 없을까 맛있다 아 트라픽 맞아요 진짜 다들 다른 도시이나 가족 옆에 가니까 음 귀성끼리 밀리는 것처럼 어느 나라인지 궁금해 터키에 갔을 때랑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들랑 이게 뭔 상관이지? 이건 넘어가죠 아 짜라짜라 귀여워 진짜 귀여워 어느 나라 인도 아닐까? 아 인도사람 아 파키스탄 아 파키스탄 파키스탄인 것 같은데? 어우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손방 아 이게 진짜 트렌드 진짜 원래 하는 건가보다 여자애들이 근데 남자들은 안하는 저는 이거 팔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김혜야 김혜 아 그게 김혜에 엄청 큰 모스크가 있겠네요 그래도 가봐야되는데 아 그럼 댓글이 코로나 때문에 뭐라는 사람 많네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지 근데 뭔가 좀 화려한 그런 게 많이 없네 2020년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큰 축제를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정말 아쉽네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무슬림 친구들이 진짜 오픈마인드에요 제가 뭐 저 무슬림 아니지만 이런 거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네 팔 벌려서 같이 환영하고 이런 거니까 뭐 어떠셨나요 붓을 하시는 그 에이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나라마다 이렇게 화 잘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지금 에이드 기간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같이 밥 먹고 놀고 아쉽네 국내에서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형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I'm doing la maasalama 감사합니다 안녕 maasalama